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즌2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해고 없는 도시 시즌2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대출이자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업종 변경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해고 없는 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만간 기금 조성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